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여기 이 도화지 즉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 위에 지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3개의 도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화지 위에 있는 도형만 봐서는 지금 이 도화지 위에 몇 개의 레이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즉 3개가 있는지 하나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 그냥 이 화면만 봐서는 레이어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레이어가 몇 개가 있고 레이어가 뭔지 레이어가 어떤 층에 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이 탭을 통해서 지금 이 도화지 위에 있는 레이어의 개수나 위치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명한 셀로판지 하나 즉 레이어가 있는데 그림을 뭐 그렸다고 쳐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투명한 셀로판지를 올려요 물론 그림이 또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계속 올려요 계속 레이어를 쌌다가 투명한 셀로판지를 쌌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얘들을 쭉 내려서 제일 위에서 쳐다보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투명한 셀로판지니까 다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걸 여기 지금 이 캔버스에서 보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캔버스만 봐서는 이 도형이 하나의 셀로판지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그려졌는지 아니면 각각 세 장의 투명한 셀로판지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각각 그려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여기 오른쪽에 이 레이어 패널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이 패널을 보면요 지금 여기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이 세 가지 색깔의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도형들이 지금 각각의 레이어를 가지고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레이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눈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동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거든요 뭐를 껐다가 켰다 하면요 이거를 누르고 다시 누르잖아요 눈을 껐다가 켜면 여기 캔버스 위에 그 레이어를 실제로 지우진 않았지만 마치 지운 것처럼 잠시 일시적으로 눈을 껐을 때 없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앞에 눈 모양을 누르면 그 레이어를 지우진 않고 일시적으로 캔버스 위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레이어가 아까 층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레이어라는 사전을 검색하잖아요 뭐 층 단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색 레이어는요 1층이고 파란색은 2층 초록색은 3층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여기 밑에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적힌 거 있죠 이 녀석은 제일 가운데 여기 도화지예요 이 캔버스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1층이 빨간색 도형 2층이 파란색 도형 3층이 녹색 도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만약에 이 세 가지 도형이 지금 이 세 가지 도형이 캔버스 상에서는 다 떨어져 있지만 이 친구들을 만약에 하나씩 모으잖아요 제가 한번 모아 볼게요 이렇게 모아 보면 어떤 친구가 제일 위에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레이언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이 초록색 레이어가 제일 위층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빨간색, 파란색 도형들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 친구만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제로 보면 여기 레이어 패널을 실제로 보면 제일 위층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빨간색, 빨간색 이 친구는 파란색 밑에도 덮이고 녹색 밑에도 덮이잖아요 이 친구는 가장 아래층에 가장 아래층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위에 파란색 층은 2층 레이어에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가운데 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이어는 층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쌓으면 위로 쌓을수록 가장 위쪽에 드러나는 레이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 있는 레이어의 층 즉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이 초록색 도형이 지금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레이어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이렇게 파란색 바가 활성화되거든요 이때 놓으면 이 초록색은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이 파란색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돼요 지금 여기 캔버스를 봐도 초록색은 아까 전에 제일 위에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위치에 되고 이 파란색이 제일 위로 지금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빨간색, 빨간색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똑같이 잡고 제일 위로 올려서 놓으면 제일 위로 올라가고 캔버스 상에서도 빨간색 도형이 제일 위로 즉 빨간색 레이어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제가 이 레이어를 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화면 가장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쓰레기통 옆에 무슨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새 레이어를 만드는 아이콘이거든요 이 아이콘에다가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즉 내가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레이어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새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하나 더 카피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 도형이 카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도화지 상에는 마치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색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잖아요 그러면 한 개 더 복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이어 복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하는 도형을 잡고 원하는 레이어를 잡고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새로 카피한 레이어를 움직이면 하나 더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새 레이어 아이콘에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단축키를 많이 써요 단축키,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는 뭐냐면요 제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누르면 돼요 지금 보시면 카피 2가 생겼죠 계속 J를 눌러볼게요 Ctrl, J, Ctrl, J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가 계속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축키는 Ctrl, J예요 제가 헷갈리니까 나머지를 좀 지울게요 그리고 만약에 레이어를 여러 개를 동시에 카피를 하고 싶다 즉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레이어를 같이 선택하고 싶으면 키보드에 Ctrl 버튼을 누른 채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하나만 선택됐고 두 개 선택하고 세 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친구는 제외하고 녹색 레이어만 찾고 싶어도 Ctrl 키를 누르고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만 지금 선택된 것처럼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되고 지금 두 개가 카피가 된 게 보이시죠 아니시면 그냥 Ctrl J 누르시면 두 개가 이렇게 카피가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르셔도 돼요 Ctrl 키를 누르셔도 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trl J 하시면 내가 선택한 만큼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같은 개념으로 레이어를 지우고 싶으면요 똑같이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고 여기 쓰레기 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떨어뜨려서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만큼 선택한 다음에 그냥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눌러도 이렇게 레이어가 삭제돼요 그렇담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원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레이어가 3개밖에 없으니까 눈을 껐다 켰다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가 뭔지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레이어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레이어를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지금은 레이어가 3개 있는데 300개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언제 잡아서 언제 색깔을 변경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잡는 방법은요 제일 기본이 된다는 이 Move 틀 있죠 이 왼쪽 위에 Move 틀 이 Move 틀을 클릭해 둔 상태에서 여기 지금 Auto Select에 체크를 할 수 있고 체크를 해제할 수 있거든요 아마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 Auto Select가 켜져 있을까요 근데 웬만하면 끄고 사용하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끄고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 Move 틀을 선택해 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잡고 싶으면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패널을 한번 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클릭한 레이어들이 바로바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uto Select를 버튼을 체크를 해두잖아요 체크를 해두면 굳이 컨트롤 버튼을 안 눌러도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클릭하는 레이어가 바로바로 선택이 돼요 어떤 레이어지 이 레이어 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크박스를 왜 활성화 안 하냐면 간혹 이거를 체크해 두면 간혹 잘못 눌러서 이게 조금씩 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여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크박스를 비활성화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거를 체크를 하고 쓸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레이어를 모두 다 잡고 싶으면 여기 Auto Select를 체크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놓으면 여기에 지금 이 선택 영역 안에 들어가던 레이어는 죄다 선택이 돼요 지금 이 세 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선택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튼 이렇게 이 체크박스는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어둔 포토샵 파일로 예를 들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아트 템플릿을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제 유튜브 들어오시면 웹사이트에 보이는 썸네일 사진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이 글자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레이어가 많진 않지만 이게 정말로 많으면 이 글자 레이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간단하게 이 Move 틀을 선택해 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클릭 클릭만 하면 여기 지금 바로 레이어가 잡힌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글자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바로 레이어가 잡혀요 이게 바로 레이어를 선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보는 것처럼 1층, 2층, 3층이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 클릭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물론 여기 위에 보시면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mple 2 안녕하십니까